랜덤 7연승 2포? 랜덤 7연승 2포? 랜덤 7연승 2포? 저는 너무 불러보신거 아닌가요? 아하! 씨X! 하지마! 하지마! 씨X! 어쩔 수 없죠? 진건 진거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. 5선 5만원 랜덤전? 스폰빵인가요? 전 띵이랑 랜덤전 완전 할만하거든. 제발! 제발! 뭐였지? 아! 아! 골랐네 이 형도! 그래 마지막은 실력으로 쟁탈해야지. 반띵하자. 양심있으면 반띵해줘. 여보세요! 야야야! 개새끼 끝났어. 찐랜덤 5선승 한판 하시죠? 너를 믿으라고? 믿을놈이 떨어 있지? 철컨판에서 널 믿으라고? 개소리하지마세요. 네 맞아요. 와.. 세배망한테 5선 이기기? 프로게이버가 직접 와서 이렇게 5선을 하자고 하는데 제가 또 그냥 가는 것도 좀 예의 어긋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.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절대 돈 때문이 아니에요. 이거는 좀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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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싹이 안좋은데? 미션에는 랜덤이라 안 적혀있네. 그렇다고 아니 이거 그냥 뭐.. 뭐.. 저도 안 고르면은 저거 아닌 거야? 커머 안 고르면 랜덤인 거예요 그냥? 뭐.. 커머 안 고르면 랜덤이냐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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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? 오케이! 좋아 좋아! 야 이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그쵸? 어? 아 바보! 이길 수도 있는 거지요? 어? 어? 아.. 아.. 씨.. 개 아깝다.. 아.. 아 이길 수 있었는데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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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로 랜덤이 나왔을 수도 있는 거니까 아.. 아 진짜로 랜덤이 나왔을 수도 있잖아요 저는 채배망을 어.. 설마 첫판부터 장난질을 했겠냐 아.. 아.. 설마.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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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쯤되면 그냥 막 나가자는 거죠? 그냥 어? 이쯤되면 그냥 막 나가자는 거지? 그냥 막 나가자는 거죠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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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일단 오케이 둘 다 할 수 있어 둘 다 할 수 있어 아.. 에이.. 아.. 어으.. 나도 반격기 어.. 오! 오.. 닐.. 어.. 아.. 오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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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 약간 지금 희망 봤다 방금 이길 수 있다 어? 뭐 뭐라고요? 뭔 소리에요 아니에요 어? 어?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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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이게 실력이지 봤냐? 어? 이게 실력이지 컷컷 자 갑시다 세번째 아 얘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이상하게 랜덤 할 때 맨날 나오는 캐릭들이 그 캐릭이 그 캐릭인 것 같아 한번 한번 페이크 주는건가 아마 알리사 콤보를 잘 아 씨발 14명수 뭐야 어 아 별거 없구만 어? 안 고르니까 별거 없구만 아 아씨 너무 빨리 썸나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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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여러덜여러르 돌줄 알았는데 나이스 옛날 호버밖에 모르겠어 어 우와 아 뭐 다 할 줄 알아 안나같은 변수가 많은 캐릭이 나오니까 할만할 것 같아 할만한 것 같아 이번엔 이긴다 이번엔 이긴다 카즈야 카즈야 정도면 녹티스 나와도 할만해 오케이 이거죠 이 맛에 찰권한다 아 오 오 뭐야 할 줄 알아 아하 나랑은 보고 막을 수가 없다고 친구 아 뭐야 왜 할 줄 알아 아 아 뭐야 왜 할 줄 알아 왜 잘하지 왜 잘하지 왜 잘하지 으 약간 당황스럽네요 괜찮아 괜찮아 아 드락 좋죠 아주 좋은 캐릭이죠 지금 상태에서 굉장히 나쁘지 않아 의외인데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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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좌라이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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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상담을 피치 이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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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옛날 패턴 선조들의 어? 지혜의 어리 담긴 패턴이다 이 자식아 아니 그 막기면 듬벨다고 이게 진짜 도라인가 이거 좋아요 오늘 랜담전에서 양심을 벌써 두 번이나 팔아먹어가지고 제가 하루에 세 번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어 근데 생각해보니까 얘도 처음에 두 번 랏 어 저거 녹티댔잖아 나도 두 번의 기회 있는 거 아니야? 어? 이렇게 나온다고? 와 이걸 막어? 아 까비 에ㅇㅇ 으헤헤 오 오임스 와 아 시작 아 시 어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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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안 됐어 너는 실수했다 나에게 기회를 줬으면 안 됐어 펭 오케이 펭 좋아 아 이제 보여드립니다 승승승 바로 갑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어 오 씨 뭐야 아 나 또라이 어 뭐야 뭔 기술이야 이거 뭐야 랜덤 우선에서 랜덤을 하신에 대해 자리에 대신 뜨겠군요 와 진짜 이 아 이게 아니야 컷 컷 컷 컷 할만해 따라갈 수 있다 이거 아 오늘 랜덤에서 킹 한번 나왔잖아 한 번만 더 나와줘 아 조씨 괜찮아 아 아 잠깐만 아 아 어 어 오케이 좋아요 아 진짜 와 와 이거 뭔데 이거 아 아 진짜 아 진짜 도라이가 아 도라이가 아 그만해 어 좋아요 오케이 오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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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오오 deter. 요정도? 얼마만. 한 번만. 제발. 모아들였으며 휴대전원 집중해 집중해 화랑도 잘하거든요 집중해야돼 아 안고킹 폴타 너무 섹시해 어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어 집중하고 있잖아요 말 말지 마세요 아 잠깐만 잠깐만 찌는 거 아니야? 찌는 거 아니야 이거? 어? 아니 미친 씨와 이걸 진다고? 아니 그냥 질 거면 지지 왜 씨 마지막 따서 지는 거야 아 왜 이 새끼야 왜요? 저는 진짜 랜덤 놀라서 업데이트 2번 나왔는데 20대와 같은 척으로 해? 야 라라 하지 마세요 내가 말을 믿을 사람 있지 널 어떻게 믿어 내가 22시간 말 먹고 최악의 마지막에 골라서 지는 거는 한 게 없죠?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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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얘긴 말이 안 통이야 얘긴 안 통해 하.. 진짜 진짜 네임드 아무나 붙잡고 5선으로 서력전하기? 네임드 아무나 붙잡자구요? 누구 있나? 누구 있나 정찰 한번 가보자 기다려봐 정해야 돼요? 어 정해야지 지금 있어? 그러네? 어 은시가 시간 있으면은 나랑 한 캠? 어 은시가 뭐 시간 되면은 오랜만에 한 캠 할까? 내가 돈 내면 그러는 게 아니라 깔소리 하지 마 체매방식인 찐낸다 야 당연히 찐낸다 우리지 우리 사이에 체매방식은 그 어이? 체매방밖에 안 해요 그런 짓 근데 이 사람이 무슨 소리 하는 사기꾼들이 나는 짓이야 자 좋습니다 다시 자 요번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진짜로 오늘의 마지막 웃음 이 진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내解 jó Yin 출장饉 ciel 풀탕 오면 74호 출격 아 오늘 외국인들이 놀라는 나의 빛과 같은 매입으로 보여주지 제가 잘하거든요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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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eveloping 풀타악 아니야 아악 아 괜찮아요 맞아 자만 합니다 그럼 별로 안 아프죠? 아 괜찮아 맞아줄만 해 죄송합니다 한번 한번만 한번 왜 저게 저게 이기지? 1, 2, 3, 4, 4, 5, 5, 6, 6, 7, 8, 8, 9, 10